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죄송한데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올해는 여행 가지 마시다. 네, 저희도 안 돼야겠습니다. 가지 마시다. 저는 저희도 잘 의논하고 계십니다. 오늘 다시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제발 좀 의행 가지 마시고 관내에 어려운 분들 모시고 이 내수경기도 좀 사려고 국내 여행으로 좀 돌려주십시오. 지금 서민들래 못 주고 살고 있습니다. 지금 회의가 있어서. 압니다. 제발 좀 국회의원은 지하를 연병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서민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? 네, 옳으신 말씀이세요.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? 네, 말씀하십시오. 부디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나중에 따지고 묻겠습니다.